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국내 최초로 강아지와 함께하는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을 찍기 앞서서 먼저 우리 팬토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까 하는데요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그리고 밀락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친구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 앞에 놀러 갔을 때 우리 토끼 정말 많이 이뻐해주고 반겨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토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저에게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열쇠고리까지 준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에 꼭 감사 인사를 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토끼에 대한 퀴즈가 나갈 거에요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먹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고소하고 말하고land 곱창이 잘 어울린거에요 첫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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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너는 직접 먹었는데 그것도 먹어서 꾸준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번엔 뭔가ette 엄청 고맙습니다 후라우라 Home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멈출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먼저 먹기 좋은 느낌 떡볶이 맛있게 먹기 먹을 수 있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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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도끼가 먹고 있는거는 생선뼈에요 도끼가 아주 좋아하는겁니다 이렇게 먹방이 끝났습니다 그럼 문화상품권 이벤트 토끼에 대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정답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다음주 월요일에 할거구요 댓글은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토이루